심평아이씨 한 번 더 가서 해 주면 되지 돈 들어가는건 아닌데 여러분이 사는 게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분이 그분을 사는 게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은행인들은 없어 캐리 같은 데 하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은 있긴 있다던데 그렇게 있어야 돼 그러면 특혜가 분명한 그 부분은 잘못했잖아 나 큰 거랑 한 번 따볼까요? 친구야 큰 거 한 번 따볼까? 어 불 전에 불 튀잖아 아 불 연결할때 세무제스쿠안에 철가로 같은 거 들어가잖아 어 걔가 돌고 돌잖아 계속 가스가 하나 보다가 따뜻하잖아 어 시내기 가슴가 들어가게 근데 그치 야생동불출불식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다 생각보다 그렇게 책임없어 아 자유증비료네 아 오늘 사람 없는 사람은 자기가 되게 많이 나 책임지는 거 마찬가지로 네 내가 자동차 정비를 좀 배워보려고 했거든 자동차 정비 응 그럼 힘들어? 아 아래 아 영상 네 하 이런 아 기관이 아 아 아래 그치 가치 아 아 아 그치 그치 아 바삭바삭 바삭바삭